침구 청소기 추천 베스트 3 3위는 샤오미 침구 청소기 준수한 성능, 착한 가격에 가성비 제품 1만 진동수 12,000파스칼 흡입으로 미세먼지, 진드기를 제거하고 50도의 열풍제습, UV 살균으로 침구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줌 가격 약 3만원 2위 레이카 침구 청소기 보이지 않는 진드기와 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고성능 제품 쓸기 기능으로 머리카락과 먼지를 쓸면서 부드럽게 제거하고 이불 흡착 방지 기능으로 깔끔하고 편하게 청소할 수 있음 가격 약 9만원 1위 레이카 폐침구 청소기 반려동물이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제품으로 무선으로 가벼우면서 휴대성이 좋음 박힌 동물 털과 진드기를 제거하고 살균하는 강력한 성능에 BLDC 모터로 내구성이 좋고 조용함 가격 약 16만원 구매 정보는 댓글을 참조하세요 가지고 기능을 받은 후 이쯔应 섬으로 capital 코발 이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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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이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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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